보아의 너머원 축하드립니다 보아 마이메 네 축하드립니다 최우수 작품상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슈퍼스타 보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 제가 Mnet KM 뮤직 페스티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요 일본에서 온 제 친구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제가 또 Mnet KM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무대에서는 아주 많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꼭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2001년 일본에서 정규 앨범으로 첫 오리콘 등장 1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탄탄한 음악성 그리고 귀여운 외모로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대 뒤에서 너무 많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함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세요 준비 다 됐나? 준비 다 됐나? 그러면 소개하겠습니다 윈즈 출발 감사합니다.